마스타마린 조선 마스타마린 조선 대표이사 이경준입니다. 마스타마린 조선은 보트 및 요트 그리고 특수선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전문 레저형 선박 제조 회사입니다. 마스타마린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파워보트 그리고 세일리어트 그리고 특수선 즉 페트롤보트 또는 순찰정 소방정 조사선 등 특수 목적에 활용되는 선박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종은 파워보트 또는 세일리어트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시하게 된 23미터급 피싱보트하고 26미터 파워보트는 국내의 중저가형의 보트를 공급하고자 2013년에 개발해서 작년부터 올해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타마린 조선은 소형 보트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 메가요트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2013년에 독일로부터 32미터급 100피트 메가요트를 건조 계약을 하게 돼서 현재 생산 중에 있고요. 올해 2014년도에는 20미터급 파워보트를 두척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된 큰 실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스타마린 조선은 앞으로 메가요트뿐만 아니라 슈퍼메가요트를 전문 생산하는 파워보트 세일리어트 레저용 선박 전문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